끝내기 아쉬운가봐요. 계속 멘트를 길게 하시네요. 그러게요. 자꾸 아쉬움이 남네요. 내년에는 여기 말고 현묘 옆자리에 꼭 서길 바라면서. 자,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해볼까요? 저희 이승호예요. 하이 웨스의 다음 우상, 진우상은 아이콘입니다. 시작합니다. 아이콘의 수상자가 만들어 볼게요. rod 온라인 원 아이콘입니다. 정말 갬물енный 신인이라고 하죠. 아이콘의 수상자가 만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. 아이콘의 수상자가 만들어 드릴게요. 네 아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어..저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이 연간을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양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양민석 대표님 그리고 저희 일건명의 부모님께 이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님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